157페이지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6가지 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재, 형제율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냐 라는 거죠. 여기 산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토석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토석채취를 하려는 갑은 먼저 허가권자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합니다. 다음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 내지는 불허가 여부를 판단을 해야겠죠. 고민을 하는데 며칠 동안 한다고 했죠 15일 내에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불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왜 불허가를 하는지에 대한 처분 사유를 통지해 주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을 교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증을 받은 갑은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하겠죠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 마지막에 중공검사를 받고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여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 보겠습니다. 가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에는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위해방지 기반시대를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혁포 에 관한 계획서를 신청서에 다가 첨부를 해 줘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대 부족해졌을 때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죠 개발밀도관리고역 개발밀도관리고역은 처음부터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서 요거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혁포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 허가권자가 누구였죠 특광시군위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이런 허가권자는 허가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는게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어주겠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번째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두번째는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 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 다음 세번째는 갑이라는 개인이 하는 개발행위는 공적개발인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됩니다. 해서 갑이 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의견을 듣죠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죠. 그 다음 네번째는 주변의 환경 내지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요건으로 하고 다섯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글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게 허가의 기준 자 이렇게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어주고 하나라도 부적합하다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허가를 내어줄 때에는 조건부로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붙일 수 있는 조건이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려고 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죠. 여기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고 내가 환 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건데 갑 너는 그래도 이 토석 채취 행위를 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할래 이렇게 그래서 조건 붙일 건데 그래도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조건부 허가. 근데 조건이라는 건 미래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이라는 돈을 받아둡니다. 이행 보증금은 이 이행 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예치하도록 하고 원칙은 현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행 보증금이라는 건 조건을 이행 안 할까봐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행 여부가 확실한 공공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중공검사를 받는데 이 중공검사는 모든 개발행위가 다 중공검사의 대상이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얘네는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죠. 근데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중공검사를 요하지 않습니다. 외형 변화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이 나대지에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여기에다 건물을 짓습니다. 없던 건물이 생겼으니까 이건 허가 받은 내용이랑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 봐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한필지에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1번지 1-1번지 이렇게 분할합니다. 이럴 때에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죠. 대장을 떼보니까 등기부를 떼보니까 1번지 1-1번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 변화가 없는 것들은 따로 중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중공검사를 받지만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중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허가의 절차죠.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157페이지. 157페이지. 허가 신청서의 제출입니다.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 행위에 따른 환경위기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지출해야 한다. 환경위기가 바로 그거죠. 기반시설을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의 기, 위해방지의 위, 환경오염방지의 환, 경관종형의 경에 관한 계획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이 경우 개발 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다만 이야는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허가 불허가 처분이죠. 이렇게 신청서를 받는 허가권자는 허가 내지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며칠 안에? 15일. 15일. 그리고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허가를 내어줄 때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할 수 있죠. 그 조건이 환경위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위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의견 정치 나오는데 이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씁니다. 신청한 자. 즉 갑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 보증 등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환경위기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대통령 용이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 즉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 놓습니다. 그걸 마지막 줄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밑에 박스에 나오는 게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 해서 두 번째 보면 이번에 토지의 굴착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비탈면의 조경.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석의 발파. 그 다음에 네 번째 차량의 통행.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해서 이걸 줄여서 굴비 발차기. 요렇게. 굴비 발차기. 저는 그냥 순서대로 기굴발차죠 했는데 야 굴비 발차기가 좋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어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것 같아서. 굴비 발차기. 괜찮죠? 굴비 발차기. 요란 사유. 가끔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굴비 발차기. 요렇게. 그 다음에 159페이지. 자. 이행 보증금이라는 건 이행을 안 할까봐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행 여부가 확실한 사람들은 이행 보증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공공이죠. 박스안행.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런 사람들은 박스 위에 보시면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에 예치 금액은 세 번째 줄. 총 공사비의 얼마? 20% 이내에서 예치를 하도록 하고. 똥가름이 4번. 예치를 할 때 원칙은 현금으로 예치하는데 예외적으로 마지막 줄.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가름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 이행 보증금이라는 건 이행을 안 할까봐. 조건을 이행 안 할까봐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이행을 하면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거. 중공검사를 받은 때. 그래서. 국배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 아 이거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5번. 이행 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중공검사를 받은 때.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한다. 중공사 받은 때.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이걸 말하는 거죠. 자.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허가는 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어주겠다. 라는 거죠. 해서 첫 번째. 박스 안에.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규모. 이게. 형질변경 규모를 말합니다.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이하는 데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도시지역인데. 이걸 좀 정리해보죠. 그래서. 그래서. 이 규모에.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지역. 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 1대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거. 이 규모에 해당할 때만. 그래서. 개발행위 규모가. 이런. 이 규정인데. 이 규정에 적합할 때만. 자. 주거지역. 사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1만 미만일 때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가 아닙니다. 허가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 규모에 해당해야. 허가를 내어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 상. 자. 생일. 이라고 했죠. 주상자 생일. 주상자 생일. 주상자 생일이니까. 생일 파티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자라고 했죠. 보자. 보자. 몇 시에? 5시. 보자 5시. 이렇게. 그래서. 주상자 생일. 보자 5시. 이렇게. 나머지. 공업관리농림은 3만. 이렇게. 이게. 개발행위 규모죠. 여기는 뭐.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나눠 놨는데. 그걸 정리를 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주. 상. 자. 생. 1만. 미만. 그 다음에. 공업관리농림은 3만. 미만. 그 다음. 그.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에. 요거 한번 보죠. 160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맨 위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밑줄. 둘 이상. 밑줄 하시죠.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밑줄.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 거기 밑줄. 다만.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가. 총면적. 밑줄 하시고. 총면적. 2. 해당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밑줄.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밑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거죠. 자.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토지가. 요렇게. 주거지역과 농림지역 이렇게 걸쳐있다. 라고 해보죠. 그리고 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이 9000제곱미터. 농림지역에 속하는 부분이 25000제곱미터.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죠. 이럴 때에는. 첫 번째. 각각의 용도지역에 속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주거지역은 주, 상, 자, 생 1만 미만이니까. 이 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나머지 공업, 관리, 농림은 3만 미만이니까. 농림지역에 속하는 부분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 둘 셋 두 번째 줄에 있는 요건이죠.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그래서 주거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 맞습니까. 나머지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 맞죠. 이럴 때는 일단 첫 번째 요건은 통과. 그리고 이 토지에서 내가 개발행위를 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면 이 토지는 이 토지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하나의 개발행위입니까. 아니면 두 개의 개발행위입니까. 건물을 지어보죠. 이 토지에서 내가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허가 신청합니다. 이 건물은 하나의 건물입니까. 두 개의 건물입니까. 하나죠. 하나의 개발행위. 하나의 개발행위. 이 때문에 총면적을 따집니다. 총면적. 이걸 더하면 총면적이 3만 4천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4번에 세 번째 줄. 총면적이 해당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자,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에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이 농림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죠. 그런데 총면적 역시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에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총면적이 3만 4천. 농림지역은 3만 미만인데 3만 제곱미터를 넘어버리죠. 이럴 때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는 적합하지만 총면적이 3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걸 허가를 받게끔 바꿔보죠. 자, 농림지역을 2만으로 해보죠. 그러면 일단 주거지역에 속하는 부분 1만 제곱미터 미만 맞고 농림지역은 3만 미만 맞죠. 그 다음에 총 합쳤을 때도 2만 9천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2만 9천. 그러니까 농림지역 3만 제곱미터 총면적도 3만 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니까 이럴 때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1, 2열 달에는 안 했었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2번에 160페이지 맨 위에 있는 기준에 2번에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보죠? 시행자. 그래서 제가 그 3번에서 화살표를 밑에 있는 괄호 2번으로 빼라고 했죠. 그래서 2번에 시행자의 의견 정치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우수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드러낸다. 시행자의 의견.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시고 기준의 4번. 앞에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다섯 번째가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서를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이러한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를 내어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더 알아보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거죠.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기준의 구분. 이렇게 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라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하고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고 강화해서도 적용하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었죠. 자 보면은 허가 기준에 구분해서 160페이지 가로 3번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개발사항, 기반서를 현황 등을 고려해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용으로 정한다 해서 첫 번째 시가와 용도, 두 번째 유보용도, 세 번째 보존용도 그래서 시가와 용도는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입니다. 개발이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서 그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토지용 및 건축물의 용도, 권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이 기준을 100% 그대로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시가와 용도 근데 유보용도라는 건 앞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개발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준을 심의를 거쳐서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고 그 세 군데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유보용도 세 군데는 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렇게 그 다음에 161페이지 보전용도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허가의 기준을 보전이니까 강화해서 적용하죠. 강화해서. 거기가 나머지입니다. 주상공,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보전용도 그래서 이 기준은 용도지역별로 그대로 적용하는 곳이 시가와 용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강화 또는 완화하는 곳이 유보용도 여기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렇게 6군데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보전용도 보전용도는 보전이 목적이니까 기준을 강화해서 적용하죠. 그 다음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나오는데 161, 162, 163페이지 위에 쪽까지 그거 싹 치워버리시고 제가 개정상황으로 나눠드린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그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게 나오죠. 163페이지 16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속체 취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를 허가 또는 변경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과 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일정한 행위를 허가하려고 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다만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고 해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야 되는 행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다 알 수는 없고 일정한 행위를 허가하려고 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야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 밑에 예외죠. 예외. 그래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밑줄 아시면 되죠. 해서 제가 1, 2월 달에 했던 게 2번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로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2번 그 다음 164페이지 보시면은 4번, 5번 좀 체크하죠. 4번, 5번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행위랑 5번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행위 해서 제가 체크한 게 2번, 4번, 5번 체크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받은 행위들 이러한 것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박스 밑에 2번 박스 밑에 2번 국장이나 지자체장은 1의 4 및 5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앞에 2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4 및 5 앞에다가 2 그러니까 제가 읽은 거 3가지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 1항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행위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거치는 행위 요 3가지 요 3가지 우리 개정사항에 보면은 3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3페이지 메뉴 굳이 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4 및 5 앞에다가 2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2만 그래서 국장이나 지자체장은 1의 4 및 5 뿐만 아니라 2까지 3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즉, 세번째 줄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밑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 내지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행위들은 심의를 거치지 않지만 국장이나 지자체장이 요청을 하면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면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요정도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제안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저쪽에 167페이지 중공검사 나오죠. 요거 중공검사 167 중공검사 나오죠. 그래서 모든 행위를 중공검사 다 받는게 아니라고 했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재치 얘네는 중공검사를 받지만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는 안 받는 것도 옆에 작은 글씨에 써져 있죠. 그 안 받는 것까지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중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재치 근데 토지의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중공검사를 요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가로 2번에 원상회복 등 이라는게 나오죠. 원상회복 등 자 허가 받아야 되는 행위를 허가 받지 않고 하거나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럴 때는 허가권자인 특광시 구는 그 사람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합니다. 근데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도 원상회복을 안 하죠. 그럼 뭐 할까요? 행정대집행한다 라는게 뒤에 나오죠. 행정대집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66페이지 166페이지 자 허가 받으면 의제되는 것들 있죠. 여러가지 것들이 의제가 됩니다. 뭐 18번까지 생략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가지가 의제가 되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의제가 안되는게 하나 있습니다. 옆에 작은 글씨에 건축허가는 의제가 안되죠. 그래서 뭐 건축법에서도 했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의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는 의제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만 좀 유의를 하시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뭐뭐뭐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들만 몇 가지 좀 유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제 절차는 다음에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시험 직전에 그 다음에 164페이지 이러한 절차로 개발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게 있죠. 제한 페이지 164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앞에는 제가 항상 설명드릴 때 생략된 말이 있다고 했죠.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허가를 제한합니다. 자 나는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인 줄 알고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가를 제한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우리는 허가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허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제한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왜 제한하는데 라고 물어본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제한이라는 글자 제한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항상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 왜 제한하는지가 나와야 됩니다. 왜 제한하는지 이게 제한하는 사유죠.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총 다섯 가지 있습니다. 그게 164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녹지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내지는 우량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두 번째는 개발행위로 자연환경경경과 미간 문화지능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지 요. 세 번째는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입니다. 계획을 만들고 있고 이 계획이 결정이 되면 향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지요. 네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다섯 번째는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제가 4번, 5번 옆에는 한마디 썼는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3년 있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서는 1년 내에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즉 3번, 4번, 5번을 묶으면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곳들 즉 조금 있으면 계획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 계획 만들 때까지만 조금 기다려 달라는 거죠. 이러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유, 그 다음에 제한이라는 건 영구적으로 허가를 내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그 사람의 허가를 제한, 묶어두는 겁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제한이 나올 때 항상 나와야 되는 게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그래서 제한이 나오면 항상 왜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사유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언제까지 기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였거나 등등등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개발 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자연환경경과 미감, 문화재능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얼마 동안 제한하죠? 3년 동안 제한하고 연장은 안 됩니다. 근데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 이런 데서는 3년 동안 제한하죠. 연장은 한 차례만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처음에 3년을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합니다.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을 하죠. 그 다음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에블바디가 제한합니다. 에블바디가 자 우리가 이제 개발 행위 허가 파트에 들어왔죠. 개발 행위 허가로 딱 들어오면은 모든 권한자는 싹 다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 특광시군이 개발 행위 허가권자로서 개발 행위 허가에 있는 모든 제조들이 권한을 가지는데 딱 하나 이것만 개발 행위 허가 제한만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개발 행위 허가 파트에 딱 들어와가지고 허가권자가 특광시군 그 뒤로 나오는 사람들은 싹 다 특광시군이 하는데 요거 하나만 개발 행위 허가 제한만 국장, 시, 도, 시, 군 에블바디 갑니다. 자 책을 한번 보죠. 164페이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얼마 동안? 한 차례만 3년 동안 제한을 할 수가 있죠. 다만 다만 3부터 5까지 요거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에서는 연장이 됩니다. 얼마 동안? 한 차례만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을 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을 하죠. 그래서 밑에 사유가 5가지 이러한 사유들이 있죠. 1번에는 바꿔낼 만한 게 앞에 있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밖에는 바꿔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표시를 해두는 거고 2번은 바꿔내기가 힘듭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번은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4번, 5번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곳 이러한 데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한 절차는 3년 동안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죠. 그 다음에 심의전 의견 정치인데 동그라미 2번 165페이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심의전 의견 정치 보면은 여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에블바디가 합니다.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허가를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제한하려는 지역의 사정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의견은 시장, 군수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여기까지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제한하려고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의 의견을 듣고 제한을 합니다. 해서 보시면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장 또는 시, 도지사 노란색 동그라미죠? 국장이나 시, 도지사인 경우에는 심의 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권한하는 시장, 군수의 의견 시장, 군수에게 의견을 듣고 제한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제한을 하고 나면 고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알려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의 의무 제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유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당연히 해제를 해야겠죠. 근데 제한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제를 할까요?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할까요? 그렇죠. 끝나기 전이라도.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여기도 쭉 밑줄 해놓으시죠. 이걸 어떻게 해냐냐면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를 해야 되는데 제한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아닙니다.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해제하고 나면 고시에서 알려준다라는 거죠. 이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여기까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의제 같은 것들 중공험사는 받고 어딜 보실 거냐면 168페이지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이라는 게 나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받은 사항 중에 보니까 종전의 공공시설이 있는데 이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이러한 내용의 허가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종전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인 경우랑 비행정청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종전권은 어떻게 처리하고 새로운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상황입니다. 공공시설의 귀속 그래서 우리 책에도 아마 표로 정리가 되어있죠. 그걸 보셔도 됩니다. 뒤에 내용 따로 보실 필요 없고 보시면 이렇게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냐 비행정청이냐에 따라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종전의 공공시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러한 것들인데 일단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이거 이거는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계없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근데 종전의 공공시설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청인 경우에는 이 종전의 공공시설은 이 허가 받은 사람에게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허가 받은 사람에게 근데 허가 받은 사람이 비행정청일 때에는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건 아니고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를 합니다. 이게 차이가 이게 차이가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귀속 주체해서 행정청인 경우라고 되어있죠. 동그라미 1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해내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무슨 법에도 불구하고 거기 밑줄 하시면 되겠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밑줄 하시고 그 뒤에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그리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밑줄 하시고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즉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새거 주고 헌걸 내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행정청이 아닌 경우라고 되어있죠. 동그라미 2번에 두번째 줄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밑줄 하시고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밑줄 그러니까 새로운 공공시설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계없이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됩니다. 다만 금인태줄의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밑줄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은 금인태줄의 설치비용 저 뒤에 쪽에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밑줄 하시고 무상으로 양도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를 합니다. 요거 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요거 까지만 아시면 되는데 옆에 조금 더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죠. 가로 이번에 허가전 의견 청취 라는 게 나오죠. 자 여러분들은 누가 뭘 공짜로 준답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뭘 공짜로 준다고 하면 무조건 좋은가요? 제가 여러분한테 쓰레기를 줍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건 별로 아닙니까? 이건 쓰레기 주면 그러니까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관계없이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이 됩니다. 근데 그 관리청은 비용이라든지 인력난이 있어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떠안기에는 되게 부담이 큰 겁니다. 그럴 때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허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 공공시설을 관리청에게 의견을 듣고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 무상으로 주는 공공시설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 의견청취에 나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밑줄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리청의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 가로 3번에 귀속시기라는 게 나오죠. 자 허가받은 사람이 행정청일 때는 중공검사를 받고 나서 중공검사를 받고 나서 이 공공시설의 종류나 세목을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종류나 세목을 통지한 때 종류나 세목을 통지한 때 소유권이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비행정청일 때는 먼저 세목을 통지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공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중공검사가 있는 때 이때 소유권이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행정청인 경우 소유권 기속시기인데 우리 책에 있는 표에다가 표 밑에 이거 한 칸을 더 추가하셔도 되고 뭐 나중에 제가 만든 책에 보면은 이거까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인 경우에는 세목이나 종류나 세목을 통지한 때 그 다음에 비행정청일 때는 중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소유권이 각각 이렇게 기속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위에 요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요거는 기억하죠. 오늘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됐고 171페이지에 개발행에 따른 기반의서를 설치 이걸 오늘 하기에는 시간이 약간 부족하니까 개정사항에 제가 아까 성장관리방안 그거 다 지웠죠. 그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사항 3페이지에 보시면은 10번 성장관리계획의 신설이라고 했지만 이건 아예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예전에 성장관리방안 이라는 걸 지금처럼 성장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는 걸 그래서 이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건 앞으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좀 더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해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니까 성장이 끝난 지역에다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아직 성장이 안된 지역에다가 수립하는 겁니다. 해서 보시죠. 가로 1번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먼저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정하고 나서 그러면 이 지정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요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요것들 시리즈죠. 보면은 입지규제체소구역을 지정하고 입지규제체소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행위제한을 하죠.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으로 행위제한을 합니다. 이런 것들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은 앞으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싹 다 특광시군이 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녹지관리 농림재한행보선지역 즉 아직 개발이 안된 곳입니다. 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입니다. 우리도 집에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한테 수학학원도 가봐, 영어학원도 가봐, 바이올린도 배워봐, 태권도도 배워봐, 피아노도 배워봐 얘네들이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니까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학원들을 보내면서 그 학원에서 소질을 보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시켜나가는 거죠. 근데 다 성장을 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30대 백수한테 야 피아노 배워봐, 영어학원 가봐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듣던 말인데 야 나가서 돈 벌어와 하죠. 지금 30대까지 백수로 살았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개발이 끝난 지역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있을 때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거기 우리 계정사항 3페이지에 박스가 하나 보이시죠? 1번에 보면 개발 수요가 많아 무주상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해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아 이런 곳이 성장을 하는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발 수요가 많아 무주상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 지역. 주변의 토지용이나 교통요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된 지역.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네 번째 지역지구 등의 변경으로 인해서 토지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니까 행위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지역. 이런 곳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절차인데 우리가 계획 수립하는 절차랑 똑같습니다. 기초조사 빼고 나서 기초조사를 했죠. 그 다음에 주민한테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의회에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나중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는 의회에게 의견 청취 요청을 하면 답변 주는 기간이 대부분 30일이었는데 여기서는 60일. 이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참고로. 그 다음에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이상은 답변 주는 기간이 30일로 똑같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라.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이 이거 60일, 3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회는 60일 안에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되고 동그라미 4번에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대통령 요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6번은 따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여기를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성장관리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옆에다가 하나 써두시죠. 등호 표시를 하고 아래비로 점을 찍죠. 비슷하다 이 말이죠.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냐면 지구단위계획이랑 비슷합니다. 지구단위계획도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수립하는 거고 성장관리계획도 앞으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즉 개발이 시작될 것 같은 곳에다가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서 보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권자도 특광시군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서 1번에 도로 공원 등 기반설의 배치와 규모. 2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거에서 봤죠. 3번에 배치, 형태, 색채, 높이이죠. 자 2번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까지가 포함이 됐었는데 그 높이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라고 되어 있죠.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죠. 4번에 환경관리나 경관에 관한 계획, 이거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이죠.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그 다음, 2번에 있는 건, 2번, 3번에 있는 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없던 게 아니라 이미 기출문제에 다 출제가 됐던 겁니다. 원래도 있던 건데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의 원칙적인 건폐율 최대한도는 40%지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5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생산관리. 그 다음에 농림. 거기 보시면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예전 조문을 유추하자면 예전에는 그 녹지지역이 자연 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원래는 40%인데 50%까지 건폐율을 완화해주고 생산관리, 농림, 자연 녹지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원래 건폐율 최대한도는 20%인데 30%까지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용적률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원칙은 100%였죠. 근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1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조문에서는 자연 녹지지역이니까 제가 그냥 자연 녹지지역으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하는 절차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렇게 똑같이 한다는 거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의회는 60일에 결과 통보해주고 협의는 30일 내에 관계행정기관 이상은 결과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성장관리계획도 재검토를 5년마다 합니다. 5년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됐고 그 다음에 가로 3번, 아까 말씀드렸죠.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등은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또는 건축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성장관리 방안을 이런 식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아까 지웠던 부분, 성장관리 방안에 나오는 부분은 이 내용으로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요약서가 나오면 이렇게 적혀있을 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기반인설 연동제는 지금 하긴 좀 그렇고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개발법에 환지까지는 못 나갈 것 같고 수용까지 좀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따지면 251페이지 다음 주에는 251페이지 정도까지 예습을 해오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거기 밑줄 하죠. 문제, 도시지역 외에 거기다가 밑줄 좀 해놓으시죠.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검폐율 등을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검폐율은 얼마까지? 150% 용적률은? 200% 높이는? 120%인데 이건 도시지역에서만 지금 문제에 도시지역 외라고 했기 때문에 이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대충 읽고 내려오시면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외라고 했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의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가 바로 건축제한이죠. 비도시지역에서도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니까 그 다음 5번 제가 아까 기출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으니까 찾아드리면 151페이지 151페이지 맨 밑에 있는 겁니다. 맨 밑에 151페이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건축제한 완화인데 거기서 밑 두 번째 줄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개발지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제한을 완화하더라도 개발지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은 제외하고 그래서 지문의 5번에 개발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해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 관광특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죠. 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의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개발지능지구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지안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그 다음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 진입 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은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죠. 100%까지 그래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거나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거나 차량 진입 금지구간 차량 진입 금지구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도시지역에서만 그 다음 5번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건 용, 산, 기, 지, 입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제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도시군개백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니든 말든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죠. 대신에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 1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국가나 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하려고 할 때는 누구한테 의견을 줬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 그래서 3번이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4번, 5번이 바로 이겁니다. 4번, 5번 여기 써놓은 거 종전 걸 처리하는 방법이죠. 근데 4번, 5번을 반대로 써놓은 문제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행정청이 허가를 받았을 때는 종전의 것들은 이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기성되고 비행정청이 허가받은 자일 때는 종전의 공공시설은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 5번을 거꾸로 반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이나 5번 문제는 오늘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4번은 정답이 4번이고 5번은 정답이 3번인데 다음 주에 수업을 듣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니까 다음 주에 수업을 듣고 한번 풀어보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리도록 251페이지 정도까지 예습을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